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뭉개고 있는 민호서프 송민입니다. 어떤 보드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물론 저희가 많이 파는 보드 이런 걸로 하기는 했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어떤 걸 추천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처음에 펀보드라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서핑을 시작한 호주는 파도가 세고 파도도 자주 있고 한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토요일날도 일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서핑할 수 있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고?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날 파도가 있나? 여러분이 어떤 장비를, 어떤 보드를 선택을 해야 올바른 길을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별로 나누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보드, 롱보드, 펀보드, 첫 번째 숏보드. 보드가 있는데 짧아. 예를 들면 이런 보드. 아우, 눈부셔. 제 개인 보드입니다. 살이 지금 쪄서 못하고 있어서 포장을 뜯질 못했어요. 이 보드는 아마 제 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숏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드인데 짧아. 처음에 시작할 때 하시면 안 돼요. 운동을 좀 해보신 것 같은 분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이 운동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서핑의 이미지는 숏보드예요. 배럴이라고 하는 거 있죠? 튜브를 통과해서 막 가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조금 더 느긋하고 여유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즐겨야 된다는 거. 숏보드를 하시면 힘들어요. 패들링이 힘들거든요. 보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력이 얼마나 내 몸을 얘네가 띄워줄 수 있느냐. 포보드는 짧잖아요. 볼륨이 얼마나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내 몸을 띄워줄 수가 없어요. 서핑보드 위에 올라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내 팔, 내 다리, 내 머리 이런 데가 막 보드 밖으로 나와요. 보드가 작기 때문에. 균형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때론론론 매달리는 것처럼 다리는 거의 보드 위에 올라가시지 않아요. 체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 부위가 보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지탱을 못 해주는 거지. 여러분 처음 시작했는데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려운데 보드 위에서 밸런스 잡기도 힘들어요. 패들링 하기도 힘들고 패들링 하기가 힘드니까 파도를 잡는 건 더 힘들고 서핑은 파도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숏보드는 비추합니다. 펀보드 미니말 더 긴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은 되도록이면 롱보드로 하는 게 좋아요. 3m 넓이도 넓고 두께도 두껍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몸 신체를 다 덮을 수 있어. 보드가 밸런스 잡기가 좀 편하죠. 패들링도 편하고 파도 잡기도 좀 편하고 안정감이 더 있다는 거죠. 롱보드에서 어떤 보드를 선택해야 되나 길면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피해야 될 보드들이 한두 개 있거든요. 너무 무거운 건 피하세요. 트로보드 같은 경우는 보드가 굉장히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드 돌리기도 쉽지 않고 가속을 내기도 쉽지 않고 트럭이 빨리 가다가 멈추거나 방향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보드를 컨트롤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앞쪽 노즈 쪽에 로커라고 하는 보드가 휘어지는 정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때문에 파도에 밀려서 보드와 함께 물에 처박힐 때가 있어요. 이게 노즈다입이라고 하거든요. 라커가 없는 보드면 보드일수록 앞으로 박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앞쪽에 로커가 있으면 그걸 방지해줘요. 원래 로커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처음에 서핑하실 때 장비 고르는 거 별거 없어요. 길고 좋아요. 멋있어요. 멋은 있는데 재미는 못 느껴. 물 안에 들어갈 때까지만 재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근데 물에 들어가고 나면 허우적대. 이거는 서핑의 재미는 못 느낀다기보다는 오래 걸리죠. 지향해야 될 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롱보드 시작하시면 되고요. 너무 무겁지 않은 거. 라커가 있을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보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드로 인해서 이 사람의 서핑 라이프가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대부분 서핑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만 해본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숏보드 타면. 롱보드 하셔서 처음에 한 6개월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패들링하고 열심히 파도를 잡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생기다 보면 거기서 그걸 해결하고 해결하고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이퍼포먼스 롱보드 아니면 클래식 로깅 스타일 롱보드 또는 숏보드 뭐 여러 가지 장례로 나가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크게 고민하시지 말고 길고 넓고 뚜껑 롱보드. 자 여러분 서핑을 해보고 싶은 분 서핑을 해보신 분 서핑을 앞으로 더 잘해보고 싶은 분 저랑 함께 섭섭. 스펀지 보드 또는 소프트 보드. 이 보드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되냐? 됩니다. 소프트 보드의 한계는 뭐냐면 핀이나 그리고 보드의 유연성이 너무 심해서 플렉스라고 하죠. 그게 보드가 출렁출렁출렁거려요. 제가 아무리 소프트 보드를 타시는 분한테 턴에 대한 메커니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도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내 생각에 이건 정말 재밌어. 보드를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하드보드를 구입을 해서 하시는 게 좋죠. 반대로 이제 레크레이션 용도로 서핑을 하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소프트 보드도 괜찮은 초 있을 것 같습니다.